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파트 삼성의 스포츠 사업 운영 방식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스포츠 컨텐츠도 다루다 보니까 그 연결돼서 다루는 거예요 현재 삼성의 스포츠 사업은 제일 기획이 운영은 해요 운영은 하는데 사실 제일 기획은요 삼성 그룹 삼성의 각종 그 계열사들의 광고를 대행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그런 거 스포츠 팀은 운영할 만한 돈은 없어요 자력으로 운영할 돈은 없는데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스폰서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획과 삼성의 스포츠 사업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 2014년부터 스포츠 팀들을 다 제일 기획의 그 이제 자회사 또는 제일 기획의 그 자회사 또는 그 소속 부서로 떠나요 그래서 원래 수원 삼성 블루윙즈하고요 삼성 라이온즈 이 축구팀하고 야구팀은 원래 그 삼성 안에 있는 법인이었어요 봉이 법인이었는데 그 제일 기획의 자회사로 인수가 됐어요 제일 기획으로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농구팀하고 배구팀은 애초에 제일 기획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일 기획 안으로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삼성 라이온즈 지분만 제일 기획이 100%를 갖고 있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지분이 100%예요 그래서 그 농구단하고 배구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2기획 소속 부서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배구 감독이었던 그 신치홍 씨가 현재 스포츠단 운영 부사장을 맡고 있어요 신치홍 감독이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삼성 그룹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삼성의 산하 프로스포츠 팀들이 삼성의 광고 대행사인 제2기획 산하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삼성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는 이제 스폰서 명목으로 운영비를 받아서 제1기획이 그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열 씨가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고 현재 제1기획의 스포츠 총괄 사장이에요 스포츠 총괄 사장 그래서 이걸 맡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신치웅 씨가 전 배구 감독인데 2015년부터 그 뭐냐 삼성 블루팡스 단장 겸 그 배구팀 블루팡스 단장 겸 제1기획 스포츠구단 운영 담당 부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장은 스포츠 총괄로 사장은 김재열 씨고 부사장이 신치웅 씨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스타일이 그런 거야 조금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스포츠 투자 지원감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물론 이재용 부사장은 야구 광이에요 이재용 부사장도 야구 매니아긴 한데 약간 경영 방식이 좀 바뀐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비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제 막 그 막 4년 100억 원씩 막 잡을 수 있었던 FA들을 다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성민 선수 포기하게 됐고 최용훈 선수 포기했고 차우찬 선수 포기했죠 근데 어떻게 또 강민호 선수는 잡아왔다? 근데 그런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 총수가 된 시점부터 비주력 계열사들의 사업이 점점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사업이더라도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게 있어서 사실 스포츠 사업이나 문화해수 사업이나 이런 쪽은요 약간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스포츠 문화해수 사업 대기업에게 남는 게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면 CJ는요 CJ가 그 문화해수사업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CJ E&M 쪽도 남는 건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이게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뭔가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게 사회에 환원이더라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너들의 취미가 좀 뒷받침이 돼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운미술관도요 사실 그 호안미술관 에버랜드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리운미술관도 만약에 홍라이 관장이 나이 들어서 더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물러나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진짜 그 이재용 부회장도 그래도 나름 야구는 좋아하는 정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가끔 라팍을 가더라고 이재용 부회장도 가끔 아들딸 데리고 라팍을 가요 근데 이제 뭔가 맛있는 걸 많이 사주지 않는 것 같아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냐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도 아직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 주는 거지 근데 야구 사업은 아직까지는 안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그 이유는요 자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은요 삼성 그룹 삼성 삼성의 지분으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범삼성과 기업들은 삼성 그룹에서 독립을 해나갈 시스템인데 물론 이제 지금 막 3세 4세까지 내려가면서 상호 지분 관계는 끊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의해서 삼성 라이온즈만큼은 지분을 나눠가지라고 이제 유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병철 전 회장의 유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은요 현재 이제 그 CJ그룹하고 신세계그룹하고 삼성 그룹이 나눠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의 지분이 그 15%가 있고요 신세계그룹이 14.5% 그리고 제일기획이 67.5%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개인 지분이 2.5%였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증 부회장이 아마 상속하실 것 같고 그러면 제일기획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27.5% 삼성SDI의 지분이 15% 삼성전기의 지분이 12.5% 삼성물산의 지분이 9.5%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2016년 1월 1일에 제일기획이 그 삼성그룹 그룹 계열사에 있던 지분들을 다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고 이제 삼성라이온즈의 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제 다섯 번째 파트 삼성라이온즈의 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어요 스포츠 사업하고 삼성라이온즈 지분 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영우 선수 못 잡은 거긴 해요 근데 최영우 선수는 사실 못 잡을 만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최영우 선수는 호남 지역 출신이에요 원래 전라북도 출신이고요 전주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대구에서 많이 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아 타이거즈로 간 거는 최영우 선수는 고향으로 간 거야 고향 연구팀으로 간 거 못 잡은 것도 있고요 차우찬 선수는 서울로 왔죠 차우찬 선수는 서울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성민 선수는 집은 대구예요 여전히 집은 여전히 대구인데 팀은 창원에 있지 그래서 아마 오프시즌 때나 대구에 가서 쉰다고 하던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삼성라이온즈가 최근 계속해서요 대형 FAD를 못 잡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삼성의 전략은 경영 전략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FA 시장이 이제 거품들이 대거 이제 빠질 때가 됐거든요 지금 뭐냐 김태균 선수도 은퇴했고 어쨌든 뭐 FA 시장의 그런 거품들이 또 대거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삼성라이온즈가 이번 겨울에 또 이적 시장이 어떻게 물론 큰 손이 되진 않을 거예요 라이온즈는 내가 알기로는 참고로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은 기아 타이거즈 야구를 많이 봤는데 그 이따가 제가 여섯 번째 파트에서 얘기는 할 거지만 좀 우리가 삼성라이온즈 경기도 좀 가끔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물론 저는 나중에 한번 라파근 한번 직권 가볼 생각은 있어요 라파근 라파근 직권 가볼 생각은 있는데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그냥 원래 그냥 파트별로 사업 분야 이런 거 그냥 세부 분석하고 그러려면 요 진짜 시간 엄청 걸려요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역사학자인데 다만 이 스포츠 사업과 관련된 거를 그냥 이런 지분이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와 관련된 거는요 네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 컨텐츠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한번 그냥 제가 연구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부 바로 6부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책 삼성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을 갖고 또 삼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어요